행복해입니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뱀이다 이 놈의 뱀을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개구리다 개구리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개구리다 개구리다 이 놈의 개구리를 사로잡아 우리 아빠 몸보신을 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참아주세요 상과들의 뱀과 개구리가 씨가 말랐대요 싹쓸이 당했다요 기타 칠까요? 똥개다 똥개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똥개다 똥개다 이 놈의 똥개를 내려잡아 우리 아빠 개구리다 우리 아빠 대수주를 해드리면 우리 아빠 대수주를 해드리면 아이고 마녀라 최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 참아주세요 그런다고 남보다 오래 사나 소용없는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안 돼요 왜 그러지 마세요 왜 아빠 참아주세요 상과들의 뱀과 개구리가 씨가 말랐다요 싹쓸이 당했다요 뱀이다